사랑하는 딸이여, 그대에게 또 다른 지옥을 보여주려고 한단다. 한국의 역사 안은 또 다른 영들을 보여줄 것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.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키워축제하는 장면이 환상해 보였습니다. 예수님, 이곳은 동성애자들이 실컷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온 지옥인가 봐요. 이 지옥은 뭐라고 더 이상 표현할 단어가 없을 만큼 그저 그냥 정말 만신창이 그 자체예요. 주님. 따라 소동과 고모라가 왜 멀명하였는지 말씀해서 보였지 않았느냐? 동성애는 여왁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죄란다. 남자와 남자 사이에, 여자와 여자 사이에, 사람과 동물 사이 하는 수관, 소화성애 등 이런 모든 죄들을 여완은 더럽고 추악하게 여기신단다.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. 동성애에 빠진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한단다. 날이 갈수록 동성애에 빠지는 이들이 정말 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란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악한 영들이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지만 절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. 악한 영들의 꼬임에 빠져 짓게 되는 죄악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죄악에서 빠져나와 영혼들이 정말 믿는 자들이 되도록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. 네, 예수님. 반드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. 반드시 선천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전하고 그들의 탈동성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중보자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전하겠습니다.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순식간에 천국에 올라오게 됐습니다.